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나라라는 중원 통일 국가의. 강력한 압력에 맞선 영양왕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영양왕이.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을 담은 표를 보내주자 수 문제는. 누그러져서 과거와 같이 됐다라고 역사책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수문제는 기분이 누그러졌는데 수문제의 아들인. 수양제 영영은 수문제보다 더 혹독한 조건을 내걸. 왔습니다 사방 오랑캐 왕조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 하나는 직접 수나라 수도에 들어와서 나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고 조회를 하라라는 요구와 두 번째는. 내가 오랑캐 땅으로 갈 터이니 너의 군주 자리에 내가 앉고. 너는 신하의 예를 갖추어서 나에게 조회를 해라. 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고구려는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고구려와 이웃하고 있었던 돌궐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복방 민족 중에 돌궐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터키, 투르크, 위구르와 같은 계열의 음사 표현입니다. 터키, 투르크, 돌궐을 음사한 표현이 돌궐입니다. 한자어로 돌궐입니다. 돌궐과 서돌궐로 나중에 나누게 됐는데. 동돌궐이 동쪽으로 다와서 오스먼 투르크 제국을 형상하고. 뒤에 터키를 건국하게 됩니다. 서돌궐은 아직까지도. 중국 영토 내에서 남아서. 유구르 자치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돌궐의 칸이었던 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개민은 수양제의 압력에. 납작 엎드립니다. 고구려와 대주 지역으로 납작 엎드려서. 수나라 들어가서 수양제에게 조회도 했고. 수양제에게 돌궐 지역에. 자신의. 왕의 장막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수양제의 협박에 납작 엎드리면서 개민이 요구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나라 왕실처럼. 똑같은 의상을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였는데 수양제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수양제가 개민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사단이 발생합니다. 수양제가 개민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고구려의 사신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제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고구려가. 조회하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가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더니 사신을 보내서. 북방 여러 민족들과 연합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양제는 여기서. 개민의 장막에서 고구려의 사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나라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수양제의 고구려 2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짧은 역사 기록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야 됩니다. 고구려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돌걸이라는 이웃 결혜에게 사신을 보낸 것처럼 약서민족끼리 연대를 꾀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원이라는 강력한 왕조의 압력에서도 버티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고구려 시대에는 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약수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한나라에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한다면 생존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길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돌걸의 사신을 보냈다는 역사적 기록에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돌걸의 장막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보고 뚜껑이 열린 수양제는 고구려에 대해서 2차 침략을 시도합니다. 우중문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30만 대군을 보냈는데 30만 대군이 쳐들어져 고구려는 일단 항복을 합니다. 을지문덕은 항복을 하기 위해서 수나라 장수들의 장막에 갑니다. 직접 가서 을지문덕이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거짓 항복이었고 수나라의 군사들의 허실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사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온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사들이 먼 길을 오느라고 굶주리고 지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장수들이 고구려를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침략해 들어오자 살수에서 반격에 나섭니다. 반격에 나서서 30만을 거의 몰산합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우중문에게 시를 한 수 보내줍니다. 시가 상국사기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신책 돌천문이요 묘성공질이라 전승공기고 하니 치족원은지라 이런 스무 글자인데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신에 가까운 계책은 하늘을 찔렀고 교묘한 술책은 땅의 이치를 다했구려 전쟁에서 이겨서 이미 공이 드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겠다고 원하기를 바라노라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진짜 너네가 대단하다 너네가 이겼다라는 시가 아니라 풍자 시인 겁니다. 너네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신책은 하늘을 찔렀고 우리가 일곱 번 항복을 했습니다. 일곱 번 폐주를 해줬습니다. 일곱 번 폐주를 해줬기 때문에 너네는 전승도 이미 높네. 이미 우리가 일곱 번이어서 조선생들도 모르니 이런 풍자 시인 거죠. 을지문덕 장군의 유수성 우중문 시인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양왕이 수나라 문제에게 보냈던 표에서 요동분토신이라고 풍자한 내용과 일치하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수사에는 수나라 황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발표했던 조서 500자가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수나라의 입장은 역사책에 500자라 실려 있는데 침략당한 침략하지도 않은 억울한 고구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고구려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글자는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영양왕이 남긴 다섯 글자 요동분토신이라는 다섯 글자와 을지문덕 장군이 남긴 스무 글자 신책 돌천문 묘성공지리 전승공기관의 지적 원원지라 하는 스무 글자 합쳐서 30글자도 안 되는 글자가 고구려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조정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요동분토신과 여수당 우중문시에 담긴 영양왕과 을지문덕 장군이 중화징심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정신을 읽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나라라고 하는 중화중심주의에 휩싸여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고구려를 침략한 중화중심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정신을 담고 있는 영양왕의 다섯 글자 요동분토신과 을지문덕 장군의 풍자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침략당한 고구려 사람들의 고구려 지도부들의 사상을 한국 철학사에서 논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